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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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기에 한 달 뒤에 시청자 박수 나들높으면 아 그래도 저... 잘했다. 깔짝이 좋다. 1부트로 출장 바랍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지성. 지성 공군 제1전투비행단 참코트로 출장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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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격은 또 돌아오지니? 이 공격은 또 돌아오지니? 이 공격은 또 돌아오지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버리는 때문에 아아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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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뭐 제가 저런게 입니까 저거를 버리고 정대체는 그런 거거든요 버리는게 피사이 있는게 아니고 모르는게 없으니까 내가 빠져있어 이걸로 이제 정국일방부 평택원형 춤투앱불 춤투앱불 평택원형 팔포트로 트조더랍니다 그냥 지나가더라구 다리는 그래 다리는 뭐여야해 오늘 만나러 가야해 잘하려 탈탈 진짜 탈탈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의 바지로는 체중 이것들은 안 튀는 것 좀,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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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여기 사이다 보면 밀리는 것 아니에요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나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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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골고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파이팅 난복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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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